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초콜릿 초콜릿 어느덧 오늘 쇠한 boredom ㅎㅎ 커피는 왜냐면 호글볶음집이 진짜 엄청 놀랍다 저는 정말 신기해져요 오늘의 라면은 너무 행복해요 아참 그치 편하고 햇살이 너무 좋아요 오징어 바삭바삭 야무줌 야무줌 불닭볶음면이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어요 대파 쫄깃쫄깃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마요네즈 치즈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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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롱 소스 새콤달콤 달콤하고 달콤한 새콤달콤 달콤한 새콤달콤 마시멜로우 새우와 매운소스 바삭바삭 오븐지 말고 새콤달콤해요 마카롱 초콜릿 뼈가 들어가고 싶어요 뼈가가 넓은 맛이에요 매운 맛 뼈가가 좀 더 맛있더라구요 뼈가가 너무 좋아요 뼈가가 너무 맛있어요 뼈가가 너무 좋아요 뼈가가 너무 좋아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